이곳은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환구단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제의의 환구단은 헐리고 이 자리가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한말만이 쓸쓸히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일제의의 중단됐던 환구 대제, 즉 하늘에 올리던 제천의식이 지난 2008년, 100년 만에 다시 복원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들의 백성, 당신들의 후손들이 더 강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제 비로소 세상을 주재하시는 호천상제께 제해를 올리나니, 드디어 우리의 하늘이 열리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나라는 국회의원에 이렇게 felices을 띄는 이미 역할의에 이렇게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서는, 한국의 국회가가 제고하는 파스페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끄나는 위험을 맹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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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특정한 어떤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친왕 이강. 저희 친할아버지. 그분에 대한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의친왕 이강하고 그 부인 의친왕비 김 씨 좀 그분들의 관계. 의친왕 굉장히. 독립운동 때문에. 여러 활동 하신 분이 좀 그런 면에서 부부 관계로. 네, 러브스토리이자 독립 이야기도 들어가고. 특히 이후 장례식도 바로 해방. 네, 맞습니다. 그 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설의 주제로서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래 기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디테일 스토리이자 한국의 황수 문화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역사나 정치 외교와 상관없이 문화 자체에 보면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중요한 것인 것들은 우리의 문화와 같은 자리에 대해 구성한 것들이 소중한 정치의 가리아내리면서 세상을 생겨내고, 많은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다가가가. 2011년에 조선의 단어시의 의궤을 이외에 이를 바꾸는 프린스 유왕의 가장 대구에 의원에 의한했습니다. 왕실의 문화는 어느 특정 계층일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왕실 의궤가 그때 당시는 왕실 기록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온졸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재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The amount of time spent in restoring cultural treasures of a once lost empire Through his progresses, crown prince Yi Wan's next goal becomes quite clear 최고의 통치권자의 투과 갑옷이 적장에게 목을 베서 가져가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의 의식 속에 그 나라에 남아 있다면 상당히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적 통자인, 황사손인 제가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자손된 돈인가 아닌가 싶어서 상징적인 유산은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y say history repeats itself The tug-of-war surrounding the loss of an empire is still very much relentless underneath The unblossomed plum tree flower of the Korean empire It's about time we collect our combined efforts and help it blossom into its full glory I see which one's very special 감사합니다.